여러분 저희 안낼 수 있게 하나가 있는데 지금 우산이, 지금 우산이거든요? 축하하세요. 축하드리겠습니다. 둘, 셋. 천재 마련거리. 안녕하세요. 첫사람입니다. 어떡해.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제도 이렇게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오늘은 또 너무 더워가지고. 어떡해. 어떡해. 근데 저희 이제 맛방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팬분들 다 볼 수 있게 저희 곰파박도 있고, 그리고 트위터도 잘 올리도록 할 테니까 다들 저희 떠나시면 안되고 계속 저희 봐줘야 돼요. 알겠죠? 네. 일단은 저희 소감을 말할까? 뭐지? 이제, 이제. 이제 그, 이제 방송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들 소감 뭔가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까지 활동 어땠는지 소감을 한 번씩 말해볼까요? 아, 그러면 제가 1, 2, 3번째네요. 아, 오늘은 제가 1, 3번째네요. 아, 일단 일단 처음에 저희가 첫 무대를 M5였거든요. M5에서 2, 3번째는, M5에서 2, 3번째는, 아, 아예, 2번째는? 그, 아예, 2번째는? 그, 아예, 2번째는? 어, 아예, 3번째는? 이거, 아예. 뭐, 아예, 2번째는? 근데, 이제, 4번째로 할 때마다. 이제, 저희가 지금 트위터인데, 이제, 너무, 너무, 너무 잘 구우니까. 너무 방정했어요. 처음에 10일 6일 다 같이 오시면서 생각하고 놀란 날이에요. 그 다음 멤버들도 여러분이 힘차게 응원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저 귀를 올리기 주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비딕뱅크도 열심히 무대했는데 열심히 무대할게요. 사랑해요. 어떻게 이렇게 금방 시간을 갖는지 너무너무 신기하고 저는 아직도 마음만을 1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근데 아직 환상은 많이 돼. 또 다음번에 할 수 있는 느낌이지만 이번 꽃사랑 무대를 이제 하길 그전에는 이제 끝난다는 게 너무 아쉽고 하지만! 다음은 더 열심히 무대에서 더욱더 예쁘고 더욱더 달하는 꽃사랑 먹고 저희도 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 겉으로 오는 때 분위기 우리나라 segurança 이렇게 저희 더운데 맞추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앨범도 문제 많이 해주세요. 더욱 성장한 애가 돼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한입니다. 사실 근데 오늘이 왕반은 아니잖아요. 저희 남은 방송들 다 열심히 할 거고 다음 앨범도 문제 많이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분들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저희를 좋아해주시고 한소리 더욱 힘이 가고 싶죠? 그래서 저희 연습실에 대기업할 때는 힘이 안 가요. 어떡하죠? 잠시만 앞으로 더 멋있는 모습이랑 예쁜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오후 많이 부탁드리고 조발롱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영이에요. 저 연습실에 대해서 뭐 저 hun Lindley가 몇 가지 없었어요? 소 그리고 오늘 저희의 스피퍼 아주 저희 목소리 잘 들리죠? 네 대박 그러면 저희 오늘 세 분? 세 분 이제 두 분 이렇게 저희한테 해주시면 저희가 복권을 하는 거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루되서 보면 손을 이렇게 해주실까요? 좋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욕 잠깐만 돼요? 네 저희는 호거하는 호흡이 호흡이 없으세요 그래요? 하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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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보고 싶은 때마다 곡 다 올리거든요 근데 사실 항상 보고 싶긴 한데 저희 세세일부터 찍을 때마다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 곡 다 올리거든요 그때마다 아니야 이제 이거 끝나고 맨날 맨날 올리네요 하루에 다섯 번 오 오 오 오 아 열심히 하실까? 하하하 그러면 다음 종류 더 걸어갈까요? 하나 둘 셋 다들 너무 빠졌어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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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저는 그냥 그냥 소영이 아니야 다 컵당한 이유인데 앞에 와 속상해 와 속상해 아! 하연이 가르치고 씨엣 아! 굉장히 미치는 일단 저는 저는 수아를 유누님이라고 좋아해요 맞아 원래는 제가 그냥 수아 꾸나 꾸나 이렇게 해놨었는데 좀 멤버들이랑 같이 스스로 하다보니까 막 자세히 있던데 속병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딱 유누님 해야겠다 해서 유누님 해놨는데 수아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나도 뭐 하죠? 네? 한 명씩 담아라 아 저는 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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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잠은 귀라고 하났던 것 같은데 왜냐면은 제가 문아 보자마자 입술이 약간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장 듀 해가지고 장 듀다보기 진짜 아 아 이건 비밀 어 비밀인데 아버지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아니면 주 알려줄게요 이건 부리부리 영감이라고 돼있거든요 아 왜그래요? 역시 BC기도 하고 어 약간 부리부리한 것 같은데 부리부리 영감이라고 돼있어요 저는 애완이 사실 부또기라고 저장되어있는데요 사실 이 별명 제가 씌워준 거거든요 처음에 부또기 같애죠 너무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제가 부또기 같다고 했는데 매니저님이 그러면 부부 애완이니까 부또기로 하라 이렇게 해서 부또기가 선택되었어요 부또기 부또기 감사합니다 저는 누나를 귀요미라고 전화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맨날 어 귀여워 이렇게 얘기하고 귀요미라고 전화했어요 저는 귀요미라고 전화했어요 저는 시연이를 바늘로피라고 저장했어요 왜냐면 엄청 닮았잖아요 여러분 닮았어요 시연이 너무 바늘로피 닮았어 바늘로피 이런데 너무 닮아서 그렇게 저장했어요 다시 한번 저희 맨 처음에 시연이 들어오자마자 바늘로피 닮았어요 바늘로피 닮았어요 바늘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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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닮았어 어 사실 저는 아직 금이의 이름을 못했어요 발명을 여러분들이 한번 추천해주시는 거 해주세요 금냥이 좋아요 맞아요 그럼 앞으로 금냥이라고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저는 금이 마이 금이 마이 저는 인간고양인데 저는 그거 해놨는데 마이 아 이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거 그게 사표막이잖아요 그 제일 이름으로 해놨어요 맞아요 그걸로 해놨어요 저는 인간고양이라고 했나 나도 거의 또 괜찮은 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미안해. 미안해. 바꿔줘. 한 번 더 남았죠? 여기 아까 질문하는 데 해주세요. 에피소드! 음악방송하면서 에피소드래요. 에피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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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있어요. 이게 리허설 되어서 팬분들이 안 계셨던데요? 기대를 하면서 땀이 때 심장이 온종일 찌릿찌릿! 그때 제대 시발에 날라갔어요. 그게 더 웃긴 게 그 다음에 시영이 파트 그게 뭐지? 내가 알잖아 내가 아니더라도 하고 위아미랑 같이 나가잖아요. 그때 시영이가 실패하게 던졌어요. 그래서 그때 카메라 파트 카메라 리허설이었어가지고 시영이가 던지름 엿고 있었어요. 약간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저는 첫방 그때 딱 엠카 첫방이었어가지고 다 막 갑자기 약간 신발이 날라와가지고 날라하는 게 까쳐야돼서 저희가 다음으로 준비하게 있는데요. 바로바로 초성게임인데 이게 상품에 걸렸어요. 바로바로 저희의 사인콜라가 있는데요. 어 저희가 뭐지? 오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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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 명씩 이렇게 초성을 생각한 거예요. 티오디을 하면 이제 제가 생각한 초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수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생각한 게 수하면은 이제 그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 게임을 준비했거든요. 그러면은 한 명씩 초성을 생각해 우리 네? 생각나는 생각난 멤버로 할까요? 네. 생각만 해볼게요. 나는 이응 이응이 오유? 아 내가 지금 오해를 못하고 싶었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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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지금 오해를 못하고 싶었어. 아 아 아 아 아 나는 아 아 사실 생각 안 했는데 아 니은 니은 미음 나무 나무 어떻게 알았지? 아니 나 생각 안 나가지고 어 으 으 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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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저기 네 피자 네 피자 맞아요 피자 아 피자 맞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할래 예약이 안 돼 선 아 안 돼 에 어 티오 리에 sher 아랑 오리 아 어 야라고 아 아 약간 아랑 저 해주세요! 저 ㅂ 슈! 여보세요! 얘네 이렇게 답하면 왜 이렇게 잘하실 거 같아? 너무 잘 하신데? 고식아, 뭐지 할까요? 아, 저는 앞에 수들보다는 어렵습니다. ㅎ, ㄱ 이즈의 진주 지구 지구 지구라고 했어요 지구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를 보고 생각났어요 별경 별경 아니에요 풀이 엄청 많아요 덩글 덩글이요 덩글이 많아요 덩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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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는 특별히 3개를 할게요. 귀여워, ㅇ, ㅇ, ㅇ. 귀여워, ㅇ, ㅇ. 귀여워. 아! 단호구나. 야이! 네! 정답! 도 진짜 стар고 먹으면 더utsorpomark. ㄹㄱㅇ他们 자세히 해야치 것 같은데. 아! ㅇㄹㅇ ㅇ!! ㅇ ㅇ ㅇ ㅇ ㅇ 가자 잘 안 들려요 김밥 김밥이야 김밥? ㅇ ㅇ? ㅇ ㅇ 입니다 여기가 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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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were 기 미 미 미 미 미 미 미 ㄴ 아까워요 아닙니다 네? 소녀? 아니에요 아 근데 진짜 아까운데 학년 진짜 아깝다 성년? 아닙니다 충년 맞아요 맞죠? 맞죠? 맞아요 이걸 맞출 때 많이 네 잠시만요 쉬운 리을 알아라? 아니에요 아니에요 쉬운 쉬운 아니에요 어렸죠? 어렵죠 꼬 꼬러 아니에요 trout tx 쓰레기가 아니예요 Paul 빠저어 천 명이였어 tools 다음은 비읍 치읍 비읍 치읍 비읍 치읍 비읍 치읍 왜요? 오! 못해! 맞아요 오! 왔어 먹을까? 잘하네 문아 여기 강아지 강아? 강아지 그러면 저 할게요 여러분 저 좀 쉬워요 티읍 뭐였지? 귀여워 이유 티읍 하늘 어 맞아요 하늘 하늘 아 쉬워 히읍 이거 하늘 하늘 그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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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사실 제가 말을 해버렸거든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벌써 저희 이제 회원 시간이래요. 사실 그전에 저희 혜선 선배님, 에일리 선배님이었거든요. 저희를 위해서 저희 빙빡을 보내주셨어요. 에일리 선배님 감사합니다. 더우니까 제가 좋아하는 빙수 많이 드시고 시원하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오늘 더운데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빙수 드시고 저희 보시고 시원한 화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사진 사진 사진이에요. 아, 맞다, 맞다, 맞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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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하이. Republicans 와우! 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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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야! 고춧가루 고춧가루 치즈 블러블러 점수 한국국토정보공사 고기 축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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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